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것은 억울한 마커네 대통령의 탄핵을 벗고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거기에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무슨 통합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잘 안 될 겁니다. 우파 국민들은 유성민한테 면제부를 주겠다는 통합 논의가 과연 잘 될 수 있는가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탄핵의 강을 건널 것이 아니라 탄핵에 대한 발성과 사죄가 우성이 돼야 되고 탄핵의 강은 그야말로 불법 탄핵에 대한 진실 규명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것이 오로지 탄핵을 주동했던 세력 특히 유성민과 김무성 세력에 대한 면제부의 통합은 있을 수 없다. 홍문정 대표님하고 오늘 재고위원회에서 통합 부분에 대한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 한치의 차이도 없이 똑같습니다. 유성민을 비롯한 이러한 통합 구도에 우리 공화당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우파 국민의 뜻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흥교안 체제가 대단히 흔들리고 있고 흥교안 체제를 흔들고 비대위로 가고자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는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많이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저들은 조금 불리하면 중도를 얘기합니다. 조금 불리하면 비대위를 얘기하고 혁신을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하고 저들의 18분이 새로운 집을 짓자는 것이 18분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국민을 계속 속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로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우파 국민을 중심으로 그분의 민심을 쫓아가면 된다고 봅니다. 이번 대구에 갔다가 요즘 대구 선거가 있으니까 자주 갑니다만 대구 민심의 변화는 눈에 보일 정도로 바뀌고 있다. 대구 경북은 이 민심의 변화가 이제 서울로 북상을 할 겁니다. 밑으로는 대구 부산으로 내려가고 이번 토요일 집회가 특히 부산에서 있으니까 이 부산 집회가 감정용날 우리 공화당에 결집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집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찰의 겁난이 예상된다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너무 우습게 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때 보여왔던 그러한 반국가적, 반체제적, 비도덕적, 불법적, 반헌법적 그러한 부역자의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하는 그러한 검찰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에 권력 게이트에 대한 확실한 검찰의 역할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검찰은 다시 그 위상을 되찾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공정과 정의 라는 기자하에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외국정책전략연구원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공약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나갈 겁니다. 우리 공화당의 외국정책전략연구원, 정책위원, 정책자문위원이 110명이 넘었습니다. 그분들하고 1박 2일 워크샵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안보, 노동, 여성 등등 12개 분야를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나눠서 한 번 워크샵 준비를 해주시기를 외국정책전략연구원께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인재영입 1, 2, 3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워정 대표님께서 인재영입에 대한 많은 인재들을 지금 모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외국정책전략연구원을 중심으로 또 많은 인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재의 발표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어떤 당인가 또 우리 공화당이 어떤 분들이 모이고 있는가 라는 모습을 인재영입 발표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공화당의 인재영입이 우리 공화당의 얼굴이고 우리 공화당이 이 사회로 총선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우파정당의 중심세력이다. 이런 인식을 국민들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인재영입의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의원님들의 입당이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시기를 논의하고 또 여러가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 정도가 우리 당의 입당을 놓고를 했습니다. 발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저는 1월 중으로 많은 분들을 보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보고 우리 공화당의 인재영입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의 참모습을 보이면 용기있는 의원들이 더 많이 우리 당을 놓고를 하고 또 국민들께서도 우리 공화당에 가졌던 잘못된 인식이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인재영입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인재영입 1호 한민호 1962년생 서울대학교 역사교육학과 졸업 문화체역부 국장 출신이고 문재인 정권 정책에 대해서 특히 원전폐기 정책과 반일선동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1호로 파면된 공무원이십니다.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평택, 얼지역에서 주로 학교를 다 나오셨습니다. 아무튼 한민호 국장님의 용기있는 우리 공화당 입당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2호는 청년 전문가 영입 개수로 최혜림 지입니다. 1977년 42세로 당국대학교 전기전자학사 석사 포스코 ICT의 책임연구원입니다. 용기있게 포스코 규정상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많은 연봉을 놓고 포스콜을 퇴사하고 우리 공화당에 입당한 용기있는 젊은 분입니다. 그레이스 체라는 분입니다. 인재영입 사모는 서성근 변호사입니다. 1960년생 만 59세고 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직 변호사고 박근혜 대통령 첫 헌재 탄핵심판 변호회를 했던 분이고 많은 TV에서 법률 자문으로 많이 출연했던 분입니다. 우리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세 분을 인재영입 1, 2, 3으로 오늘 결정을 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많은 인재들을 문정 대표님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최고위원회에서도 많은 특히 우리 당의 당직자분들이 많은 인재들을 추천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청년 당원들의 지금 외비후보 등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별도의 출마기장에는 별도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